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장원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. 1학생은 11일에 있습니다. 지혜가 길거리에서 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교와 성중에서 큰 소리를 바라요.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돋보 들이키라.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부이기라. 아멘